일곱 여덟 아홉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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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지야 니 옆에! 하지마세요 도롸 도롸 하지마 고모집 담장이 짐을 고모집을 야 한글을 못읽어 아 너무 무서워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조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쪽 커튼이 플럭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창문을 닫았는데 말이죠 애써 무서운 마음을 외면하면서 조카에게 숫자책을 읽어주기 주었어요 그리고 조카랑 같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왜 세워보 세워보기로 했어요 고무부로 총 아홉 명이었습니다 조카가 소파 주변에 둘러앉은 저희들을 가리키며 한 명 한 명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둘 아홉 야 야 아 미친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빨리 빨리 가둬 아 깜짝이야 잠시만요